안녕하세요 서해부부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 새벽 인데요. 태안에 A방제대에 와갔습니다. 다행히 저녁에 계속 비왔는데 지금은 소강상태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퓨치를 잡으러 왔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퓨치퍼를 잡으러 왔습니다. 퓨치퍼를 잡으러 왔습니다. 퓨치퍼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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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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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